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야! 자기야, 내려! 아니 이거 웃기려고 다 넣어놓은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유인상 씨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현 씨는 지금 게스트를 모시고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15분밖에 안 나오는 콘텐츠에 내가 그러면 한 5분은 더 안 나온다는 소린데 제가 최근에 그런 댓글을 하나 봤어요 남자 진행자는 팽이가 싸서 쓰는 건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존노잼인데 개노잼, 핵노잼까지는 들어봤는데 존노잼은 처음이다 정말 날카롭다 민상 형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다현 씨가 여기 오셨다는 거를 아 진짜요? 네 에이 진짜? 진짜 그래요? 아니 네 말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안 반가울 거 같아 오빠가 이제 만도 안 됐을 때 그게 60만인가? 맞아 그래 지금 3만, 3만 하겠습니다 아직 입금 안 됐던데 지금 날씨가 따뜻하긴 한데 뭐 겉에 안 입어도 되겠지? 조끼 갖고 올 거 그랬네 안에 조금 있다가 사인을 드리면 나가는 거 같아요 나오는 것도 다 찍는 거예요? 아 그냥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도? 아 그래요? 아 이거 주면 나아가지고 식겁했네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작가님한테 좀 잡아먹어 좀 했어요 아 진짜? 진짜 차 아빠 차 타는 거 같아 이렇게 있어야겠다 진짜 옛날 차다 부잔스러운데? 부잔스러운데? 부잔스러워 짠 짠 아 깜짝이야 짠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어디가? 아이 이게 또 아이 정말 오빠 오랜만이에요 야 잘 지냈어요? 이래서 나 속이려고 들어가 있으라 그랬구나 아 들어가 있으랬어? 반갑죠 옆에 여성분이 탄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 만이에요? 저기 서래 누구? 엄마 엄마 말고 젊은 여자 왜 엄마 늙은 여자니까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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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엄마 늙은 여자야 지금 젊은 여자 탄 적은 없어요 오빠? 젊은 여자 탄 적은 까맣다 진짜? 내가 여자 채취를 많이 미쳐놓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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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미안한데 여기저기 어깨는 이렇게 올릴 수 있는으로 아니에요 이게? 이거 올리면 답답하니까 그렇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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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그래봤자 어깨 나오는 건데 뭐 어때 야 어디가 아이씨 오 그래도 오빠 운전은 잘한다 아이씨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좁아 보이는데 오빠 2차 정도만큼 넓은 차가 어디 있어 2차 정도면 충분히 넓은 차인데 지금 오빠 유민상에 나온 내 영상이 너무 이쁘게 나왔더라 화질이 응 나를 내 피부에 맞추다보니까 하하하하하하 내 피부에 맞추다보니까 하하하하하하 다현 씨는 그냥 100억으로 나오는 거야 하하하하 조이스 요번에 나온 것도 또 잘 나와가지고 아 진짜? 월간 유단처럼 해가지고 어 다다리 한 번씩 해가지고 갑자기 어 그걸 섭외를 해야돼 섭외를 지금 근데 오빠께 편하긴 해 앉아서 입만 털면 되니까 그럼 지금 여기 아나운서 누구라고요? 조정 측은 아나운서랑 꼰들구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랑 다현 씨랑 케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니터링 했을 때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그냥 아나운서분들하고만 그냥 이렇게 톡톡톡 아나운서 얘기 톡톡톡 하고 있고 그냥 아니 지금 간 줄 알았어 중간에 영상 보다가 거기서 그런 천대받지 말고 천대받고 있어 천덕코럭이 되지 말고 거기서 우리 방송 와라 저는 개그맨이랑 잘 맞는 거 같아요 어 그런 친구 다현 씨랑 케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재밌네 몰래 들으니까 재밌다 끝났어 다 들었잖아 지금 아주 그냥 뭐 내 욕하면서 신났네 네 어 옷 PMW GT5?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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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윤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여자친구들 안 내려요 자기야 자기야 내려 어 알았어 자기야 아니 여자친구 옷을 벗고 있는데 지금 미치겠어요 진짜 뭘 벗어 왜 이렇게 옷을 벗고 여기를 어깨만 이렇게 올리자 어깨만 어떻게 해요 오빠 아니 좀 올려주세요 오빠 한강이 좋아 그쵸? 야 아 민상 형이랑 같이 하니까 확실히 편해 보이네 얼굴 자체가 많이 풀려 있고 그렇죠 오빠 아나운서들이랑 할 때랑은 좀 다르죠 오면서 내역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하하하하다 아 그렇구나 다현 씨가 여기에 나와서 뭐 아나운서들이 있는데 icked 천.. 천 바 Rein다 한 대 받았다 얘기했는데 들려서 errors 재작질반 듣는 거 아냐 형 제가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형이 유다현 씨가 다 뽑아먹기만 뽑아먹고 아 진짜 오빠 얼마 받았어? 돈 받았어? 임마 젊은 친구 체크 확실히 했어? 이 친구 이거 체크 만든 게 하나 ίatan 있어요 組 Node에도 같이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조인데 까지irse 제가 나왔지만 그러면은 썸네일은 기본적으로 제가 나왔지만 저는 작게 나오고 난 이렇게 나오면 돼 이 차가 그거잖아요 그 GT 비님도록 GT 5 오스리즈에 이때랑 제 럭셔리 모델이라서 옵션이 이제 풀옵션 다 다녀있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어 잘됐다 장갑 좀 끼고 좀 닦아줘요 많이 만져줘요 저희 손을 지키는 용도입니다 몇 킬로 정도 타신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정도 산 것 같은데 대략 17,500... 이 차를 타고 한 번도 드라이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절묘하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차 탈 일이 생겨요 어 일단 개인적으로 저도 병원을 갈 일도 있고 병원 갈 때? 명절이나 뭐 오늘이라도 생일이면 고향에 저번 내려가고 뭔가 이렇게 돌아가셔 어 돌아가시고 결혼하셔 어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절묘하게... 배터리 나가기 전에 한 번씩 썼고 숨이 끊어지려고 하면 한 번씩 17圏vil 해주면 거의 애가 이렇게 했다가 어 주인님.. 주인님 오셨어요 주인 제가 배터리고, 르르르르르 걸리고 어..어..어.. 잘 살린 걸? 아 너무 좋네요 형님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좀 소름돋는 걸 발견했는데 자동차 색깔 자체가 형님 스킨톤이랑은 굉장히 비슷해요 돼지색이래 돼지색 돼지색 어 돼지색이래 야 네가 얘기해보세요 돼지색 그런데 힐이 진짜 이야 굉장히 휠도 지저분하고요 아니 타이어 갈대 된 거 아니에요 오빠? 아니 타이어는 홈으로 보는 거잖아 타이어 한 번도 안 갈았어요? 괜찮은 거야? 아니 한 번 갈았나? 17,000이면 안 갈았을 거 같은데 근데 우리가 미쉐린은 또 믿고 가는 거니까 왜 한국 타이어도 좋아? 미쉐린 구모 타이어도 좋고 미쉐린 동민상 형님 덕분에 또 미쉐린 또 올 수 있거든요 네 미쉐린 아 복장 본 줄 알았어요 미쉐린은 그렇죠 본 줄 알았어요 아 잘 간다 미쉐린 야 이거 이런 것도 이제 잔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차의 소모품이다 어 이거 또 새똥 에디션도 좀 새똥 에디션 그런 거 좀 말만 하더라도 손을 문질러요 새똥 에디션 아 GT가 근데 트렁크가 넓잖아요 발로 열리고 오 이거 발로 열려요? 발로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잡으러 잔업 손이 많아 이게 좋아 이게 진짜 옛날 차인데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져 있구나 매력적이야? 오 이거 어때요 이렇게 차는 남자 이거요? 미친 애 같아요 미친 애 같아요 미친 애 같아요 미친 애 같아요 색깔은 미친 애 그러니까 이 차가 묘하게 안 섹시하게 남자를 보이게 하는 힘이 있네 열어볼까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키가 있어야지 짐을 들고 이렇게 키가 있다 주머니에 있는 거야 그거가 해줘 그러면 짐을 들고 이렇게 간 다음에 어휴 할 수 없잖아 그때 이렇게만 해줘도 이게 딱 열리는 거야 우와 오 근데 그 다음은 네가 열라는 거야 선생님 찾지 말고 야 인마 잘못 생각했는데 오빠 차분을 잡겄나? 누가 안 해서 잡고 있는 거 아니죠? 아 이렇게 자 됐다 하하하하 자 야 야 근데 시큼한 냄새가 확 아니야 그니까 냄새는 왜 맡아 어우 시큼한 냄새는 냄새는 왜 맡아? 이야 야 이거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 야 이거 뭐야? 하하 여러분 레전드 최신가요 이야 야 거미 3집이야 야 차에서 거미 발견 미쳤다 이걸 지금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이 차에 테이프가 안 들어가잖아 이게 왜 있냐고 야 인마! 이 차에 테이프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그 전차에서 이 전차부터 전차까지 있었어 그래서 이것도 10년 전에 차를 인수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아끼는 거니까 함부로 전하지 마시고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 뭐야? 이건 왜 리모컨이 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채널 채핑을 멈추고 너 조용히 시키는데 너 뮤트 나는 선상 유씨 야 뭐야 웃기려고 다 넣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오빠 유씨인데 왜 김씨 대종일 갔어요? 행사 행사 나 행사 행사도 나름이지 내가 종친의 행사를 왜 가요? 유씨 종친의 행사도 가세요? 뭐야 이거? 파면 안 보셨어요? 파면을 못 다녀?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이 있네 이야 뭐 CD도 있어 바람났어 필기를 구워서 이 당시에 CD 구워서 듣던 시절에 조작권 무지는 거 아니에요? 어? 유민상씨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바람났어 2011년도 11년도면 조작권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유민상씨 활동 중에도 우리가 소리맞아 듣던 시절입니다 이게 불법 다운로드에요? 신기하다 근데 짐이 많으니까 너무 재밌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완전 깨끗했어 그러니까 아나운서분들하고 예능 같은 거 하려면 재미가 없지 그래 우리 개그맨들이랑 하자 그래 좋다 훨씬 재밌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나만큼 들어온 사람 많지 않아 그걸 알아야 돼 A급이야 내가 이 이상 없어 내가 봤을 때 A급이긴 해 야 이거는 그냥 오늘은 트렁크에서 1부를 끝내고 차에 들어가서는 2부야 오빠 멋있다 이거 봐 와 이게 몇 년도에요? 7월 22일면은 갱지야 갱지 여기 위에 있을거야 2014년 14년도 와 이때쯤에 산거야 야 2014년 11월 26일이야 그래 2014년 11월 26일 야 오빠 이게 더 돈이 될 거 같아요 야 그래 이거는 유민상 장가 보내기 큰세계 신미래 나 이제 세 번 나올 때 개권해 그러면 이거 전성기 때 산 차가 맞네요 맞아요 그 딱 전성기 때 이거 사고 이후로 여자친구가 미친 애 같아요 개런티가 어느정도 기억이 안납니다 이때 얼마 이거 뭐 그것도 10년 전인데 그리고 전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 같은 건 얼마든지 확인 안합니다 너무 많아서? 아니요 뭐 이리 활길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뭐 일하다 보면 통장에 알아서 돈 들어와 있는 거고 오빠 저거 이제 있는 자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러고 이제 10년 후에 우리가 또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소속사와의 소송 하여튼 난 몰랐다 지낸 14년간 임금을 반해보면 뻗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면서 황현이 PD의 카메라로 봐요 이때 황현이 씨를 따라서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아 진짜? 이때는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황현이 PD 소비자고발이면 20089인데 없었어요 엄청 부자가 되셨다면서요 얘는 원래 집이 잘 삽니다 옛날부터도 인피니트 우리 딱 거짓다 인피니트 끌고 다니는 거 그거 타고 빵 하면서 잘한 척하려고 참으려고 야 뭐하냐 나 간다 장동민이 오뎅 먹고 있다 보이고 이 재수 없어 막 하룻뿌리 하려는데 새 차이 다 오뎅 아 황현 씨 원래 부자 씨구나 우와 이 시대에 이게 있었어 이 시대라니 거기까지 아니야 이 시대라니 자 아 됐다 됐어 이제 오늘은 아 이걸로 그 준비를 해요? 최초로 실내 안 들어간다 아니 그동안 분량이 얼마나 안 나왔길래 한 주에 두 개 편집할 거야? 아니 하나밖에 못하잖아 자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다현 씨가 또 들어가서 한번 잘 털어주세요 네 어우 근데 여기도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자연인답게 뭐 와 이거 이제 이거 거의 다 버려야겠다 그냥 이대로 소각해야 되겠는데 소각이라니 소각이라니 오빠 이거 다 먹어 김수미 슬리네 잔치 치실 때 어 김수미 어머님 어 김수미 선생님 어 김수미 선생님을 어 삼각김밥의 자네들이 저거는 좀 많이 드셨네요 아니 오빠 한 번에 많이 먹지 그럼 자 이거 좀 혹시 아 네 아 잘 됐다 아 청소 콘텐츠 좋다 청소 콘텐츠 아니라니까 여기 좀 열어봐야죠 열어봐도 될까요 오빠 오우 훔쳐가지 마 우와 선글라스 오빠 한번 써주세요 멋있게 와 저팔개 같아 진짜 우와 야 이 사람아 형님 근데 운전을 안 하니까 트렁크해짐이 많고 여기 의외로 없다 운전하는 거 아 그러네 그런가? 이런 게 있네? 근데 지금 이거 신기하죠 어 이거 나 이거 아 이거 진짜 꿀이야 뭐야 이거 이런 게 진짜 꽃이 들어있는 거야? 주레 보신 거예요? 아니야 주레를 보다니 벌써 잠깐 나갔는데 고백하려고 갑자기 다시 들어 빠진 거야 사랑하게 될지 몰라서 박아주자네 그러면은 조수석에 탔던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봉선 씨 최근에 뭐 그런 시장할 때 같이 갔었고 아 여자가 탔네 신봉선 씨가 어떻게 여잡니까 우리 동기지 에이 너무 예뻐 여자로 생각하는 거 다 진짜 이상한 거지 우리 형제인데 동기가 누구 누구예요? 우리 동기가 이제 신봉선 정경민 윤영빈 박휘순 뭐 요런 요런 우리 요런 라인업 신봉선 씨랑 제일 친해요? 20개의 그 범위다 삼각지가 있었지 유민상 신봉선 박휘순 왜 범위다 타 장가를 하고 결혼할 것인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범위다 삼각지가 있었는데 박휘순 예측 못했어요? 예측도 못했지 17살인가 차이나는 와이프를 얻어가지고 지금 둘이서 이강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민상 신봉선 누가 먼저 떠나느냐 둘이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그렇게 남미력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가족이에요 가족 네비 한번 봐도 돼요? 어 네비 저희가 네비를 한번 찾아보거든요 좋다 많이 먹으러 다니는 오빠 돼지 저금 아 중요하지 옥돌 생소공구에 그렇지 이거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데 내 맛집 리스트 이거 아 맛집이구나 옥돌 생소공구에 천이 오겹살 다성 킹크랩 청인의 미나리 삼겹 이러다가 또 병원 한번 나온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간 곳들은 다 방송에 나가도 되는데요 그 맛집들은 가려주세요 이런 연예인의 개인적으로 간 데를 내보내지 마라 제 데이터베이스니까 간 식당만 내보내달라고 하는데 내 맛집들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내 데이터베이스에요 차에 뭐가 안 나와서 너무 실망스럽네 뭐가 또 나와 더 이상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드로크에서 몰빵이었어 그치 오늘은 이제 민상형님이랑 드라이브 하러 가야지 그래 드라이브 하러 가요 형님 그 댁이 어디세요 지금? 북가자동 북가자동 성암이랑 바로 여기 드라이브 거기 좋아요 어디? 창동 여기 차꺼국 은근철수한테 자기 집 알려주는데 차가 여기 있지 않아? 오늘 택시 타고 와서 진짜? 그럼 그쪽으로 가자 그래 오빠lo 형 향동 쪽으로 자리 집에 데려달라 그러니 응근인데 지금 몇돈 몇돈지 알려줄라그러지 눌러와요 저층이었는데 뭐 별거 없어요 tells 적이면 현실 가겠습니다 오네요 zumlimp 그럼 이렇게 되니까 평상시에 다닛아 지금 여기에다가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224 서로 앞으로 오고 내가 부탁했어. 남자 게스트 했을 때는 내가 옆에 앉겠다고 그래도 내가 남자긴 남자구나 그럼 몸이 다른데 남자지 몸이 다른데 라니 형 그 전에 타던 차는 뭐였어요? 이 차 전에 타던 게 BMW 520i였어요 BM을 좋아하는 거죠? BM이 확실히 감각적으로 젊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스포티한 걸 좋아하시네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 이런 게 좋았던 거야 이 계기판이 디지털이어서 실용품은 다 없어지는 거 요즘 차 보면 바로 갖고 시겠네 난리 나시겠네 그렇지 내가 지금 제일 갖고 싶은 차가 그거죠 뭐야? 테슬라 테슬라 좋지 근데 이제 난 그게 좋거든 완전 이제 거의 남자들한테 장난감 같잖아 그래서 좋거든 그럼 돈을 어디에 제일? 현질에 제일 많이 쓰세요? 아 의외로? 네 진성 게이머는요 그렇게 그걸 현질로 아이템 사고 이런 게임 안 합니다 돈을 어디 쓰시는 거예요? 다 통장에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같이 쓸 여자 기다리는 중 오빠 먹는 것만 쓰는구나 생각 있냐고 물어봤는데 자꾸 먹는 거 얘기하고 있고 근데 결혼하기엔 너무 괜찮은 남자다 오빠는 여자 혼자 사는 집 언제 가봤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가본 적은 있어요? 나도 지금 그 생각하는데 내가 가본 적은 있나? 형은 왜 근데 이렇게 연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 하고 있는 거지 오빠 눈이 높아요? 안 높아요 지금 진짜 10년 된 거예요? 그러면 연애 안 하신지? 10년 됐지 물론 중간에 썸 탔던 친구들은 있었어요 썸의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어... 트위터, 관목, 영화 보고 손 잡고? 손은 안 잡아요 원래 원래 안 잡는 게 어딨어요? 저는 원래 살가운 행동을 못 해요 아니 손 잡는 게 무슨 살가운 행동을 아니 하지 마 알잖아 봐봐 나 유단 씨 눈 맞추는 것도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보는 거라서 그래 손 잡는 것도 안 돼 오빠? 안 돼 근데 지금 유단 씨 손 잡는 거는 되게 남자 같았다 아 씨 오늘 그럼 우리 연애 세포를 좀 살려드리자 어 그래 이제 우리가 다시 싹 이제 거의 이제 봄이잖아 이제 다현 씨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연애 세포 살리는 느낌으로 음 아니 그러니까 플로팅하는 연습 영화를 봤어 응 밥 먹었어 응 데려다 주는 거야 집에 대화 프리스타일 근데 이거 차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치죠? 아까 다 했잖아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레디 큐 다현 씨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어 뭐 좀 기분이 안 좋은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운전 집중하라고 아 근데 자꾸 다현 씨 옆에 있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아 진짜요? 거울이라도 좀 익힌 알겠습니다 어 뭐야 더우신 거 같아요 다현 씨 저기 오늘 더 땀 나시는 거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에요 육수예요 다현 씨 재밌게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무조건 웃게 러브 모드가 잘 안 가네 그쵸? 여자랑 썸을 타도 재밌게 하려고 개그맨이잖아 그러니까 직업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 된다는 생각 강박관념이 좀 있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네 오른쪽이에요 맞아요 음 저리 잘해 피가 왔어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예 아니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처음이야 내가 오빠 소카를 계속 타고 다녀가지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남친 하고 있는 거 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남친 소코 같은 느낌? 자 들어갑니다 남친 5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분 어디 거칠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50대는 아니고 50 아 리듬 따는 거야 리듬 네